지금 올빼미가 불 바로 옆에 있는 애인데 이게 새끼거든요 새끼인데 어미가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산불 지나 하다가 새끼가 타 줄 것 같아서 일단 보호하려고 살려주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셋끼리 다 어떡하자 와 잘 쳐다 탈뻔했는데 잡았어 둘이 있는 쪽으로 도망가는 것 를 잡아서 에 지금 타는 거 바로 잡아가지고 수아, 이거 프리트 키워봤어? 네